이 암은 한 번 다른 장기로 옮겨가거나 또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서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암의 재발과 전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앞으로 환자별 맞춤형 치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효영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암 환자의 생존률은 70%. 하지만 암세포가 전이된 경우 생존률은 20%대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전이 암과 재발 암은 예측이 어렵고 치료 효과 또한 제한적이라 두 번째 암이라고 불립니다. 암의 전이와 재발은 암 억제 단백질인 P53이 고장나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이 정상이어도 전이 재발이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P53뿐 아니라 세포 성장 조절 단백질인 P21도 암의 전이와 재발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두 단백질은 전이 재발 촉진인자와 삼각형 구조로 결합해 암세포의 전이 재발을 억제했습니다. 특히 폐암과 대장암, 신경아세포종 등 다양한 암세포에서도 두 단백질 결합체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53만 단백질만 보던 것이 저희들이 그거와 함께 작용하는 이제까지 숨어있던 숨은 기능적인 짝을 찾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P53, P21 모두 다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두 단백질 결합체의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이 재발 위험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암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